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뽑아서 실물 배송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이쪽에 아주 빨간 아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춥수 철화입니다. 춥수 철화 이거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자 이 색감 좀 보세요. 이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가운데 쪽으로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생얼이 들어가 있어요. 와 수영도 예쁘고 이 생얼하고 철화하고의 조화가 진짜 잘 어울립니다. 와 빨간색하고 연두색 노란색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춥수 철화인데 이 아이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크고요. 자 여기도 조금 사이즈가 커요. 근데 이렇게 자 여기 이 아이는 약간 적어요. 자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부터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사이즈가 19cm 합니다. 여기도 18cm 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앞쪽에 이렇게 20cm 이상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거 춥수 철화 2만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이쪽에 핑클로비 대품입니다. 핑클로비 대품. 와 요거 4만원에 자 이렇게 큰 대품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이거 지금 여기 화분이 20cm 후덩 넘어가요. 이거 춥봐 이거 춥봐 이거 25cm. 자 25cm 이상 하는 핑클로비 요거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확 대품이고요. 이 얼굴 좀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따글따글. 진짜 많고요. 어머니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 자 요 아이들이 4만원입니다. 4만원. 가격 요거 대표님께서 요 4만원에 저렴하게 요 아이를 내주신다고 합니다. 2, 2, 6, 8개. 자 요거 4만원씩. 한정 판매 이 사이즈 볼게요 25cm 이상합니다 25cm 이상하는 핑클루비 대품 4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소인제금이에요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소인제금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물드는 거 좀 보세요 와 이거 색감이 아주 고루고루 섞어져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인제금이 가격이 꽤 나갔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게 가격이 내린 겁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가 15,000원 와 진짜 예쁜 가격이에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15,000원에 물량 이렇게 많이 입고를 했습니다 진짜 예쁘죠 옆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레몬 스위트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25,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가격대가 나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25,000원인데요 와 이거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또 저렴한 아이가 아닙니다 가격대가 나가는 아이 대표님께서 이게 가격이 있는 아이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레몬 스위트 군생 2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들었고요 이거 얼굴 좀 보세요 완전 우와 이거 이 정도면 대품이라고 해도 되나요 이렇게 중품 이상 가는 아이예요 22cm 이상 하는 아이들 여기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와 여기도 23cm 합니다 이 아이들 레몬 스위트 군생 25,000원에 여기 있는 아이들 올려드릴게요 아주 오렌지색으로 예쁘게 물들어서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피치스 앤 크림 만원입니다 와 여기 이거 14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이거 하엽진 거 좀 보세요 유아이들 자 이거 다 띄면 목대가 자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아주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든 아이 피치스 앤 크림 유아이 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저쪽으로 갈게요 아주 핑크핑크 샤방샤방한 아이 유아이는 와 웨스트레인보우 4,000원입니다 4,000원이래요 4,000원 이거 얼른 얼른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가 아니고 이거 10cm 둥근 풀문에 심어져 있는 웨스트레인보우 오늘 대표님께서 이거 한 판을 입고를 했습니다 가격 진짜 착하죠 이런 아이들이 4,000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또 옆으로 갈게요 애플파이 9,000원입니다 유아이 물들면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 와 애플파이 자 9,000원입니다 얼굴 좀 보세요 자 2두짜리가 요렇게 따글따글하게 생겼어요 8cm 사각풀문에 심어져 있는 요 애플파이 가격은 9,000원인데요 자 요렇게 물들기 시작을 해서 유아이가 새빨개지는 고런 아이입니다 요 자체로도 예쁘죠 요거 애플파이 9,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요쪽에 아우 색감 진짜 예쁩니다 요기 있는 아이는 레인드랍이에요 자 요거 4,5두짜리입니다 가격은 1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근데 와 요거 5두짜리 요거 좀 보세요 돌기를 다 달았어요 입장마다 여기도 뿡뿡뿡 다 달았어요 이거 웬일이래 자 요기 있는 요아이들은 오래 묶지 않으면 요기에 돌기를 다지 않습니다 근데 요아이들 아주 오래 묶어가지고 요기 입장마다 이렇게 다 돌기를 달았어요 꼭 물방울 요기 하나씩 얹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색감이 핑크색으로 오래 물든 아이 자 요아이 4,5두짜리인데요 12,000원 진짜 저렴하게 올려 드릴게요 색감 진짜 예쁘죠 요기 레인드랍 오늘 자 사막의 장미에 요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고를 했는데요 자 요기 요렇게 예쁩니다 아주 요기 목대도 요렇게 튼실해요 요런 아이들 12,000원 자 가격 착한 아이들 자 올려 드릴게요 레인드랍입니다 자 요쪽으로 갈게요 샹그릴라입니다 16,000원이에요 샹그릴라 와 샹그릴라 요거 자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다들 요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자 봄이 되면서 요아이들이 다들 자기의 목소리를 하려고 요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네요 자 요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들이 자 16,000원 샹그릴라 물들면 진짜 새빨개지게 물드는 아이죠 근데 진짜 예쁩니다 얼굴이 작아가지고 너무 귀엽고 앙징맞게 생긴 아이들 자 요아이들 16,000원씩 해서 자 샹그릴라 올려 드릴게요 요 샹그릴라 사이즈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15cm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15cm 하는 아이들 샹그릴라 16,000원씩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요쪽에 자 입장 끝에 요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 좀 보세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머니메이커 금 요아이들 8,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자 목대는 요렇게 튼실해요 요아이도 한몸이에요 자 입장 끝에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죠 자 핑크핑크한 아이 자 요아이들 머니메이커 금 자 오늘 입고를 한 아이들입니다 자 요아이들 사이즈 볼게요 요렇게 15cm 하는 아이들이에요 머니메이커 금 8,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자 요쪽으로 와 우짜짜짜 요고 요고 올팻입니다 올팻 9,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올팻 이 올팻은 요 입장 끝에가 요렇게 삽처럼 생겼어요 진짜 모양 예쁘죠 요고 9,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요고 9,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입장 끝이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얼굴들도 요아이들도 4도 또 3도 3도 짜리는 얼굴이 조금 크고요 4도 짜리는 얼굴이 요렇게 생겼어요 점점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 점점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 요아이 올팻 9,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쪽으로 갈게요 와 여기 자 떼글떼글한 아이들 진짜 상당히 입구를 많이 했고요 요아이는 미니마라고 합니다 9,000원이에요 자 9,000원 자 얼굴은 4도 5도 6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 요기에서 얼굴 많은 아이들부터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얼굴이 상당히 많죠 자 10cm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기는 5도 짜리 자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 요기 얼굴 두수가 많은 아이들부터 요렇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9,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요아이 자 물들면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 9,000원에 자 요기 있는 아이들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대표님께서 써 놓은 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써놓으셨어요 와 요쪽에 라밀라떼 군생입니다 요아이들 7,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라밀라떼 군생이에요 자 요거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손톱꽃이 요렇게 야무져요 요기 있는 아이들은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긴 하지만 요아이들 묵은 아이들이에요 얼굴 두수도 많고 아주 짱짱하게 묵은 아이들이에요 자 요아이들 점점 더 묵어지면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근데 요아이는 7,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요기도 얼굴 좀 보세요 자 요렇게 따글따글해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자 얼굴도 이렇게 두수도 많고 사이즈가 상당히 큰 아이들 라밀라떼 군생입니다 요아이들 7,000원씩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멜라니 멜라니라고 합니다 요아이 6,000원이에요 6,000원 와 진짜 예쁘죠 요거 9cm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죠 자 요기도 요렇게 빨갛게 물드는 멜라니 6,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요 앞쪽에 있는 요 아이들은 빨간색으로 물이 들고요 요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오렌지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색깔은 요렇게 두가지가 있어요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아이들이 있고 또 빨간빛으로 물드는 아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실 때는 빨간빛으로 물드는 아이 자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아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6,000원 자 똑같습니다 요쪽으로 갈게요 요기는 자 요거 요거 팅거벨입니다 5,000원이에요 팅거벨 자 요아이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10cm 자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팅거벨 자 요아이들 자 묵을수록 예뻐지는 아이들 자 묵을수록 핑크핑크해지는 아이들 요 속에도 요거 얼굴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요 속에도 얼굴이 요렇게 따글따글 나오고 있네요 자 요기에 있는 아이들 5,000원씩 팅거벨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많은 양의 팅거벨이 입고가 되었어요 와 요기 누돌프입니다 누돌프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누돌프 자 요기는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6cm 작은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입장 밑이 요렇게 자주색으로 물이 들고요 자 요기도 요렇게 보면 자 요렇게 물이 든 아이입니다 6cm 작은 코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누돌프 2,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요기에 자 스킨넬이 요건 만원에 자 요거 3개 올려 드릴게요 자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장 끝에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요거 오우 진짜 예뻐요 12cm 둥근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요거 만원에 자 스킨넬이 올려 드릴게요 자 요거 다져주면 아직 새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와 요기에 백봉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너무 맑고 깨끗하게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자 요기 있는 아이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죠 저도 요 백봉 물드는 아이 봤는데요 진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워낙에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서 진짜 예쁩니다 요아이 요렇게 목대가 튼실한 아인데 요거 얼굴들이 상당히 커요 묵어가지고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요거 두개, 네개 두개, 네개 몇 개죠? 두개, 네개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2만 4천원에 자 요 백봉 올려 드릴게요 자 2두 짜리입니다 목대들이 상당히 커요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2만 4천원에 요거 다섯 분께 혜택 드리겠습니다 와 요기 자 요거 좀 보세요 레드베리 철화 8천원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산딸기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거 보는 자체만으로도 실링입니다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자 요렇게 아우 땡글땡글하게 생겼어요 와 요기에 금 한번 대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요기 프리마돈낙 금입니다 요아이 4만원에 자 세개 올려 드릴게요 여기도 있고요 요렇게 세개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 요런거는 탔어요 자 요런 데는 요런거 탄 자국입니다 요기 생장점에는 타지 않고 요렇게 아무 이상 없이 자라고 있으니까 요기에서 자 입 잘 내어줄 거고요 요 입장에 요런 데는 자 요렇게 생긴 거는 다 탔어요 자 목대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18cm 둥근 품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거 프리마돈낙 금 자 요렇게 17cm 17cm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요아이도 이렇게 17cm 이상 하는 자 프리마돈낙 유아이들 4만원에 올리게 드리겠습니다